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 16년 동안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액션 네 후 후 학교 학교 유아 유아 예 너 어디야 빨리와 지금 출석 불러 김성호 네 김유럽 유럽 별석이요 유럽 별석이요 네 컷 elite elite 이상해 세상에는 감성옥과 감성옥이 아닌 자대로 당해져 그때 그 XX새끼와 자 X에서 제곱을 하면은 XX가 되죠 그러니까 그 XX에 그 XX YY 플러스 XY 실제 상황입니다. 대피해주세요 액션 액션 3층 화장실에 폭탄 추정체 확인 3팀 3팀 합류에서 이동한다 빨리 빨리 움직여 이 새끼들아 뭐하는거야 이 새끼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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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